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우파적 인물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곳곳은 좌파들이 장악한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이 앞으로 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좀 힘들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내린 그런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좌파의 길을 가게 되면 대부분 다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사회는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개청이 생기죠. 시장처럼 평등한 게 없는데 계급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해먹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노동조합들이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들 특별 채용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게 바로 하나의 우리들에게 주는 좌파가 주도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좌파들이 압도하게 되면 나라가 왜 가난해지는 거 아니까 모든 영역이 그냥 정치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노동도 정치화가 되고 문화도 정치화가 되고 경제도 정치화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선거도 정치화가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전망이 옳으냐 틀리냐는 문제는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뭐죠. 좌파의 길을 선택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어물하고 칙칙한 사회가 돼가는 거죠.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뜬금없이 좌파 이야기를 왜 하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윤용진 변호사 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대법대를 나온 윤용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을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좌파가 되는 이유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좌파든 어릴 적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데 그 세상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준다면 잠재의식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좌파로 빠질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개 이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공격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 굉장히 익숙하죠. 책임을 질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윤용진 변호사가 올렸는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뇌의 구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운동권이 굉장히 역량을 막 발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같은 학교에 똑같은 친구들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그런 운동권들이 있는 그런 정부에 똑같이 노출이 되더라도 의외로 민감하게 그런 것에 반응하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 자체의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뇌의 특정 부분이 좌파적 주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좌파적 성향이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요즘에는 mri 촬영 같은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아마 학술 논문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선천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타고나는 게. 저 자신인지의 운동권 출신들이 강한 영향력을 막 발휘하던 시대에 대학을 다녔지만 그런 책들을 볼 때 굉장히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는 선천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특색은 뭐 집안 분위기라든지 본인이 자란 그런 향토의 문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안 미치겠습니까 미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구화된 지가 한 뭐 영국만 하더라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게 200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 인류 역사 긴 뭐 5천년 1만년 이렇게 역사로 따지게 되면은 시장 경제를 이용해 가지고 얼굴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과 분업체계를 이루면서 물건과 서비스를 여러분들 주고받는 그런 체제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한 200년 이상 정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전체 역사로 따지게 되면은 전체 역사를 시계에 비유하게 되면 24시간 가운데 23시간 57분 정도는 이런 시장 경제라든지 우파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공동생산이나 공동 분배와 같은 그런 공산주의 세계와 비슷한 곳에서 인류가 살아온 거죠. 그게 여러분도 우리가 뭐 할아버지 또 뭐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고고조할아버지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의 각인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적극적인 지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함께 나누어 갖고 사는 그런 공동생산이나 공동 분배와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환 경제나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은 좌익이 되기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전국에서 일본을 갔던 사람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좌익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이 큰 거죠. 그리고 또 집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시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면 그냥 좌파의 길에서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좌파적 그런 심성, 세계관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매튜 전에 처가 정리했던 그런 책이 이 책이지 않습니까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여러분 그 제목만 딱 보더라도 잘 나옵니다. 여기 5장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적 사고 자유가 목적인 정치체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 그 자체를 보존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권을 탈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아무렇게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을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모든 것을 다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공적기관, 대법원, 대법관, 법관 이렇게 다 뭡니까 조작도 다 수단이나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독 좌파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성비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몸과 같은 그런 재산권을 존중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뭡니까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성비비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중주의의 친화적이다. 포퓰리즘에 대단히 이름도 친숙한 겁니다.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익들이 집권하게 되면 정치 과잉의 시대를 연다. 모든 걸 다 정치화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기업을 늘리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이게 다 정치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살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에서 일리아 씨가 자기 부모님 세대의 전원을 통해 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1980년대 되면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가라앉은 체제가 된 거죠. 정치 과잉의 시대가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칙칙해지는 거죠. 역동성에 대한 대안 제시가 쉽지가 않다. 역동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를 못하게 하는 생산적 파괴 건설적 파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그게 뭡니까 좌파의 세계고 좌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감각의 선택 감각과 본능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장난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것 감각과 본능을 선호하는 겁니다. 지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눈에 그냥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대중들의 열화 같은 박수를 받죠. 그게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매튜 전에 쓴 책이지만 여러분들 5장이 아주 착하게 제목만 여러분 보더라도 좌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가 100%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인 사례가 증명하고 이론이 증명하고 인간의 본성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용진 베네소가 좌파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게요. 제가 이제 그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니까 지금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시지만 선거를 장악한 데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대로 고스란히 권력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이렇게 너무나 냉정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사회에 그렇게 냉철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야 뭐 사람들 다 좋아 좋아 띵호와 띵호와 이렇게 하지만 본질을 못 보면 고생기를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이 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상적이고 표면에 드러난 것만 여러분들 혹해가지고 이리저리 여러분들 휩쓸려 다니다 보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본질과 핵심을 항상 괴뚤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이런 책을 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선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돼 있었지만 내가 몰랐던 거죠 관심도 안 가졌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낱낱이 고해받쳤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